자! 마지막 챕터입니다. 마지막이에요. 드디어 마지막이네요. 이 다음은 배틀필드3 알겠습니다. 잠깐만요. 테스트. 오 바퀴바 진짜 크다. 후우! 안 보여. 나 보이겠는데? 아이씨. 안 돼!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? 어휴. 저 숱자. 그렇지. 어잉? 뭐지? ㅋㅋㅋㅋㅋㅋㅋ 뭐지? 내 왓자 칼빵 있는데? 어떻게 달려야 되나? 그렇지! 어? 없어? 어 뭐야? 어잉? 뭐지? 순간이동? 와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구만 됐어 여기다가 띠라! 유어 마이 맨 그래 이제 렉이 없었네 아이고 미안해요 아 저 시에 왜 이 사람도 무기가 아 왜 총알이 별로 없는거지 헤헤헤헤헤헤헤 그치에에에에에에에에 어 이거 그래픽 쪽으로 렉이 좀 있네 보이시죠? 약간 마인크래스트 느낌 나는 예 이 배틀필드 백컨프리트가 버그가 많습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많이 고친거에요 컨택트 후우! 총을 내놔 아, 자, 바꿨다 아, 이갑시다 어, 스러운 총 AKS-74U 이리로 가나? 아, 총이 별로 없네 어, 시작이다 맞죠? 뭐 많이 실었죠? 네, 차로 실을 수 있고 뭐 오만간 다 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헬릴도 아, 헬릴도 아니, 아니, 밟으면 안 돼요 예, 일단 끝나고요 예, 헬리콥터도 실을 수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2층을 없애면요 지금 여기 이제 다 들어와 안 점とか 지금 여기 누군가가 있는 플라이 플랭 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무튼 장애증이 없구만 아, 이 스틱크가 어야아, 샤까맨 어, 왜 안 움직이지 안됐다 아따, 비행기 조정을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난기류 때문에 심한가? 잠깐만요 잠깐만 아다다다다에이! 잠깐만 이씨 뽀뽀뽀뽀뽀뽀 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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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안 들어하고 당전 1위원 컷! 두파파아아! 오이야아! 비행기 다 뜯어뜯뜯뜯어라 뜯어 어, 나 죽겠다 치, 장난치 빨리해라 어, 나 죽겠다 야, 이 샷건 좋다 이거 그거 아니여? 불법시락 개돌된, 개돌된 샷건 아님 말고요 마무리, 어 미안해 고의로 한 게 아니었어 어, 카크핏 아, 누가 있을까? 까꿍! 아무도 없네? 오우 마더파라 젠틀맨 여기 있구만? 그래, 니 얼굴을 인조시켜지마 흠 오우, 너어우 오우, 너어우 오우, 너어우 대단해 오, 비행기 안에 있었겠죠 오우, 쇼타임 자, 이런 비행기 오우 워우! 따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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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와우 큐로랭코 나발 이거 빨리 가자 야 미리 이거 차고 했어야지 오 뭐야 여기 있었네 오 이 차식 봐라 거통 있지? 그치? 가자 제이미스 폰.. 제이미스 폰드로 빙의하는거야 제이미스 폰드로 빙의한 뒤에 함 쏴보자 와우 빙의한 비윙괴바라 오우우우 저걸 또 다시 만들어면 얼마나 힘드겠어 아 그렇지에에에에에에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당신의 운명 이치지요 어위이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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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라고 그냥 가? 아 그냥 가만있으면 되구나 야아 진짜 노께로 이..노께로 날았네 흫흫 아 진짜? 나도 내 스타일 아니야 이거 응? 언제 왔대? 어떻게 알고 갔지? 뭐 다 아는 방법이 있겠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Sir 응? 진짜? 오우 알라스카 야 그럼 또 텍사스에서 알라스카까지 가야돼? 야 진짜 멀겠는데? 역시 내가 살던 지점까지 다 넘쳤어 아 디엔드 끝났습니다 자 어 잠깐만요 허리 잡힙시다 어 끝났네요 겨울방학 겨울방학 특집 1탄 배틀필드 배트캄프리2가 끝났습니다 자 2탄을 기대해주세요 2탄은 어 뭐하기로 했죠? 아 배틀필드3 그 다음에 3탄은 메트로 2033 잠깐만 5개였는데 아 죄송합니다 메트 아 저기 배틀필드 아 2탄은 배틀필드3 그 다음에 3탄은 크라이시스3 그 다음에 4탄은 메트로 2033 그리고 바이오셔클을 할까요 말까요? 좀 그냥 무시하기는 좀 아까운 명작 중 아 명작 게임 중에 명작인데 쓰읍 뭐 일단 봅시다 예 메트로 2033을 다 끝내고 예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은 예 저희가 아 저의 뭐 이 뭐냐 무질라는 실력 예 못하는 실력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또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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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